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영상을 풍선을 가지고 놀이하는 영상을 올릴텐데 풍선을 가지고 놀이를 하려면 풍선을 가지고 놀이 도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놀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풍선을 가지고 만들어서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샘플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풍선을 두 개를 준비하면 풍선은 여러 개를 준비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놀아야 되고요 샘플로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은 링을 하나 만들고 기둥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막대 기둥을 먼저 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링은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놀이할 때 편하니까 그래서 끝을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길게 불어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동그란 모양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타원형 모양이 돼서 이게 잘 안 돌아가겠죠 이렇게만 하면 동그란 모양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타원형 모양이 돼서 이게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둥글게 아주 둥글게 동그랗게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울을 두 개를 꼬지붓고기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꼬지붓고기를 방울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내밀어서 꼬지붓고기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3,4,5,6,6,6,6,6,6,6,6,7,6,6,6,6,7,6,6,6,6,6,6,6,6,6,6,6,6,6,6,8,45,6,6,6,6,6,7,8,6,8,8,6,8,6,8,7,0,7,900,8,1,8,6,6,7,9,9,9,8,8,7,7,1,8,1,8,7,8 ,7,9,9,9,9,25,7,8,8,7,7,8,8,8,8,8,9,9,7,8,8,7,8,8,9,9,8,9,9,8,7,9,8,9,8,8, 2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잎처럼 된 것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움직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안에서 잡아주면 동글모양을 유지합니다. 동그랗게 밀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아주 동그랗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면 돌아가면서 던지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막대를 만들어서 던질 수 있습니다. 막대기둥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막대기둥도 풍선으로 만들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풍선으로 막대기둥도 만들어 볼게요. 끝을 어느정도 남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 5cm나 10cm 사이로 남겨서 이 정도 남겨서 이 정도 남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요. 작은 방울을 만들고 아주 작은 방울을 만든 다음에 주변으로 저벗고기를 세우면 됩니다. 받침이 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 만들듯이 하나, 하나, 또, 눌러주고, 둘, 다시iper 숟 Sundays 부분을 만들고 이런 모양이 되 있죠? 똑같은 모양은 하지 않아도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거에요. 이렇게 된 실물을 놓으면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것에요. 바닥에 고정이 되기 때문이죠? 테이프를 이용해서 바닥에 살짝만 붙여주면 이렇게 기숙이 되는 모양이.. 이렇게 기숙이 되죠? 이렇게 기숙이 되서 기숙이 루게임을 하면 기둥을 딱 바닥에 붙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 한두 개만 만들어서 바닥에 붙여도 되고 붙여서 링을 던져서 여기다가 걸 수 있는 게임을 하면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지내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친구들 우리 동생들하고 내가 방학동안에 만나서 놀고 싶다 이런 친구들 이렇게 소풍을 두기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끝 자 다음 소수 나오세요 준비하시고 자 형아 형아 같이 시작하는 거 기다려 다음 선은 안 나와 저쪽 팀은 시작 오 2점 와 2점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니까 X2 와우 와우 아 내 손 한 번 더 잠시로 다시 Two 아 아 네 누가 엽기야 아 아 아니 아 아 자 3번 선수 나오세요 안녕 지 하 아 아니 아 너 왜 갑자기 먹어 아 아 아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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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질이야 승민이! 반질! 아, 깝이다! 저기요! 신분이!